지오와 가나의 대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 전화를 안 받지? 가나씨, 운전 중에 전화하면 안 돼요. 오늘의 문법은 전화하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형용사 동사, 의면 안 되다. 받침 있어요. 형용사 동사, 면 안 되다. 받침 없어요. 형용사 동사, 면 안 되다. 밀받침 있어요. 형용사 동사, 의면 안 되다. 작다, 작으면 안 되다. 작으면 안 돼요. 좋다, 좋으면 안 되다. 좋으면 안 돼요. 먹다, 먹으면 안 되다. 먹으면 안 돼요. 받다, 받으면 안 되다. 받으면 안 돼요. 모두, 형용사 동사, 받침 있어요. 형용사 동사, 받침 있어요. 모두, 의면 안 되다. 를 사용합니다. 형용사 동사, 면 안 되다. 예쁘다, 예쁘면 안 되다. 예쁘면 안 돼요. 크다, 크면 안 되다. 크면 안 돼요. 가다, 가면 안 되다. 가면 안 돼요. 오다, 오면 안 되다. 오면 안 돼요. 모두, 형용사 동사, 받침 없어요. 형용사 동사, 받침 없어요. 모두, 면 안 되다. 를 사용합니다. 형용사 동사, 면 안 되다. 형용사 동사, 면 안 되다. ㄹ, 받침 있어요. 멀다, 멀면 안 되다. 힘들다, 힘들면 안 되다. 놀다, 놀면 안 되다. 만들다, 만들면 안 되다. 모두, 형용사 동사, ㄹ, 받침 있어요. 형용사 동사, ㄹ, 받침 있어요. 모두, 면 안 되다. 를 사용합니다. 받침 있어요. 를 사용합니다. 먹다와, 면 안 되다. 먹으면 안 돼요. 받침 없어요. 또는 받침 ㄹ 있어요. 모두, 면 안 되다. 를 사용합니다. 사다와, 면 안 되다. 사다와, 면 안 되다. 사면 안 돼요. 놀다와, 면 안 되다. 놀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buttons ㄱ, ب Thing itu, 면 안 되ㅓ. talk of 마이 submarine, 아주 안 되다. 배운 우리는 안 되다. 됩니다. 분량이 많다. 어떻게 말해요? 분량이 많으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꿀을 먹다. 먹다는 동사 먹다와 음연 안 되다. 가 결합하여 먹으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꿀을 먹다. 어떻게 말해요? 꿀을 먹으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형용사 동사 면 안 돼요. 가격이 비싸다. 비싸다는 형용사 비싸다와 면 안 되다. 가 결합하여 비싸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가격이 비싸다. 어떻게 말해요? 가격이 비싸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운동을 하다. 하다는 동사 하다와 면 안 되다. 가 결합하여 하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운동을 하다. 운동을 하다. 어떻게 말해요? 운동을 하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형용사 동사 면 안 돼요. ㄹ 받침 있어요. 학교가 멀다. 학교가 멀다. 멀다는 형용사 멀다. 와 면 안 되다. 가 결합하여 멀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학교가 멀다. 학교가 멀다. 학교가 멀다. 어떻게 말해요? 학교가 멀다. 어떻게 말해요? 학교가 멀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지금 가다. 가다는 동사 가다. 와 면 안 되다. 가 결합하여 가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지금 가다. 지금 가다. 어떻게 말해요? 학교가 멀다. 지금 가다. 어떻게 말해요? 학교가 멀다. 지금 가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언제 사용해요? 금지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. 도서관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. 아, 죄송합니다. 얘기하면 안 돼요. 금지. 금지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. 예문 어떻게 말해요? 컴퓨터를 많이 하다. 안 돼요. 컴퓨터를 많이 하면 안 돼요. 여기서 사진을 찍다. 안 돼요.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. 늦게까지 놀다. 안 돼요. 늦게까지 놀면 안 돼요. 가 됩니다. 대화 볼까요? 수업 시간에 영어로 말해도 돼요? 수업 시간에는 영어로 말하면 안 돼요. 한국말을 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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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